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은 누가 들어도 전부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공모주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기름들이 공모주를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 혹은 이번 LG엔솔 아니면 현대엔지니어링 이러한 대역급이 있다고 해서 공모주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아마도 딱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시간 또 아깝겠죠. 빠르게 공모주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그런데 공모주에 들어가려고 딱 봤더니 하늘기릿 예전 영상 찍었던 거 있잖아. 자 여기 보시면 벌써 11개월 전이네요. 어느덧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무려 21만 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모주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전 영상이다 보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 기릿도 1분 이상 시청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조금 바뀐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공부하기 전에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목적은 일단 무엇이냐. 그 누구도 공모주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도 공모주에 대해서 전부 다 마스터하고 나가는 겁니다. 기회분들이 아시아시피 21년에 저 기릿은 공모주를 통해서 무려 230만 원 이 정도의 수익을 거두었는데요. 그렇다고 저 기릿이 뭔가 잘해서 아니면 특출로 얻은 수익일까요? 아닙니다. 기리분들이 증인이실 거예요. 저는 청약할 때도 정말 심플하게 할지 말지 영상을 통해서 그냥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대로 진행을 했으며 매도할 때도 굳이 경쟁률이 어떻고 수요해치기 어떻고 의무화격이 어떻고 상한가 잔량이 어떻고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정말 깔끔히 당일 매도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특별한 경우에는 어떻게 팔아낼지도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만 뭔가 야 이거 해도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들지만 그거만 딱 띄워놓으면은 정말 쉽고 시간 낭비도 없이 수익이 쏠쏠하게 나오는 게 공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기릿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 멘트 뭔가 사기나 다단계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공모주는 진짜 그렇다는 게 웃음 포인트네요. 어쨌든 공모주하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상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이 조금 길다고 너무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고요. 꼭 끝까지 이번에는 마스터하고 가자고요. 기본 중에 기본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휴지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마트를 가야겠죠. 아니면은 시장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듯이 주식에도 당연히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는 뭐를 팔까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것들을 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우리는 이름도 직관적이네요. 주식 시장이라고 합니다. 하니길이 근데 주식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역급들이 갑자기 몰려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는 해보지 않았는데 공모주로 처음 주식을 접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이나 뉴스 기사, 유튜브 이런 걸 보고 이제 공부하러 오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정말 가볍게 딱 10초 만에 설명드리자면 짱짱 좋은 회사를 그냥 엄청나게 조각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각 중 하나가 바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A라는 회사를 100등분 했으면 그 중에 한 개를 갖고 있다면 그 회사의 100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사면 회사의 주인, 주주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우리가 그 회사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거는 이 회사가 정말 장사를 잘해서 갈수록 이 회사의 가치가 커진다면 우리의 주식 당연히 조금 작긴 하겠지만 그 작은 조각도 그 가치가 마땅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딱 만 원 주고 샀는데 10년 뒤에 봤더니 이 회사가 10배 성장했다. 그렇다면 10만 원에 팔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이제 주식이 뭔지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넘어오도록 할게요.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리슨 알고 보니 꿈이 대빵 컸습니다. 위에서 봤다시피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도 있으니까 오 잠깐만 야 기릿전자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히릭과 함께 기릿전자를 만들었대요. 그렇다면 이 기릿전자도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아 코스닥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만 시장에 등록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캐나 소나 상장한다면은 음 아주 개판 소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된 기업을 상장 기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등록하는 거를 상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는 아유 코스피 코스닥은 답도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기업들 전부 다 까다로운 심사를 뚫고 올라온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이 그 까다로운 심사를 뚫고 상장을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아 자금을 모는 게 바로 기업 공개 IPO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정말 간단합니다. 공모주 투자라는 거는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하는 회사를 미리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아파트 청략 아시죠? 우리가 아파트에 청략할 때 어디다 하죠? 맞습니다. 당연히 새 아파트에 진행하죠. 누가 살던 집을 청략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상장하는 기업을 사는 게 공모주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모주가 뭔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모주 상장이 그냥 뚝딱 하고 나와지는 게 아니겠죠. 공모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IPO는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 예비 심사, 공모, 그 다음에 상장. 그런데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사전 준비, 그 다음에 예비 심사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도 되고요. 이 중에 가장 우리랑 붙어있는 거는 공모, 그 다음에 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공모만 딱 보자면은 기관 수요 예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 청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LG 앤솔의 일경이 몰렸니 뭐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관 수요 예측이 끝나고, 그 안에서 그 정도의 돈이 몰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관 수요 예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관이 그 주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돈은 얼마나 몰렸는지, 경쟁률은 어떤지 등등등 이런 거를 보고 청약할지 말지 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저 기릿은 이 타이밍,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투자자 청약, 그 사이에 영상을 올려서 그 공모주를 청약할지 말지 이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혹시나 아직까지 구독이 안 되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믿고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쨌든 조금 더 돋보기로 볼까요? 기관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일반 청약 이 두 가지를 방금 봤고요. 그 다음에 환불일, 그리고 상장,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뭔가 지금 글씨가 많아서 조금 어지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기관 수요 예측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내가 이 주식을 살지 말지 그런 걸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일반 투자자 청약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기관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약하고 난 다음에 딱 이틀만 지나면 그게 바로 환불일인데요. 청약을 지나고 남는 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환불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상장을 하는데, 그때가 바로 치킨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쉽죠? 자, 그런데 아래 보니까 이렇게 글자가 적혀있는데 조금 어지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쉬우니까 그냥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빨간 박스는 회사가 내는 공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LGN솔이 상장한다면 기관 수요 직전에 증권 신고서를 LGN솔이 먼저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투자 설명서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뭘까요? 맞습니다. LGN솔이 자기 피하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 회사가 어떤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쁜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투자 설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걸 보고 기관 수요 직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수요 직이 끝나면 증권 신고서 정정이라는 게 뜨는데, 이 안에는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기관 수요 직 결과, 그러니까 경쟁률이 뜹니다.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이어 당연히 공모가도 확정이 되고요. 그럼 이제 첫 기릿을 포함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증권 신고서 정정을 보고, 아, 기관 수요 직이 어떻고, 그 다음에 공모가가 어떠니까 우리는 이걸 청약을 해야겠다, 말해야겠다, 그걸 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청약을 진행하고, 그때부터 이틀이 지나면 환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마지막으로 이게 뜹니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자,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가 청약을 했는데 몇 개를 받았습니다. 그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기관 의무부여 확양 물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하면 조금 어지러우니까 조금 뒤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쉽죠? 솔직히 공모주 안 해봐서 그렇지 한 번 보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백문이 프로의견, 증권 신고서를 지금 딱 보면 깔끔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권 신고서를 보는 방법은 다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회사의 이름을 치면은 딱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치면은 아래 보시면은 투자설명서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거를 딱 클릭하면은 그러면 바로 이렇게 투자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게 뭔가 봤더니 1부는 공모정보고요. 그리고 2부는 사업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정말 정신없게 빨간색으로 가득가득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진짜 배기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 경쟁률이 이렇게 나와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2000대 1, 엄청난 겁니다. 보통은 1500대 1이 넘으면은 야, 이거는 괜찮은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기관들이 화기약을 얼마나 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5일 화기약, 1개월 화기약, 3개월 화기약, 6개월 화기약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관이란 말 그대로 청약에서 받으면서 이 기관 동안은 팔지 않고 그냥 들고 있을 게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여러분들 어떤 주식을 사는데 야, 나는 근데 몇 개월 동안 이거 안 팔고 들고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 주식일까요? 나쁜 주식일까요? 당연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경쟁률과 함께 의무보유 화기약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 보시면 기관들이 이 주식에 청약할 때 얼마를 써내려가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공모가 밴드라고 있는데 그 공모가 밴드보다 더 비싸게 써내려가면 써내려갈수록 당연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가 예를 들어 30만원인데 나는 40만원에 사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나게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멍구린 부분이 한계인데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기관 수요 예측이 끝나고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지 말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기관 경쟁률 2000대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플러스 화기약 물량도 엄청나게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모가 밴드가 최상단이 30만원이었는데 30만원 미만을 쓴 기관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청약을 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엘젠솔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엘젠솔의 청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봤던 그러한 정보들 있죠. 그런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는지만 보고 넘어오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다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 봤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공모 게시판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네이버 금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네이버 금융을 들어간 다음에 국내 증시를 딱 누르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왼쪽 아래 보시면 IPO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딱 누르면 이렇게 정말 많은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청약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8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유명한데요. 자 똑같이 38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간 다음에 IPO 공모를 누른 다음에 공모 청약 일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관사가 어딘지 그 다음에 희망 공모가 밴드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공모주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기름이 될 공모주가 뭔지 깔끔하게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청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주식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파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정말 쉽게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깔끔하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공모주 1타 강사 히릿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모주 1타는 아니고 31타 히릿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약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청약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주관사를 확인하고 계좌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청약하는 기업마다 주관사가 다른데요. 그 주관사의 계좌를 이용해야지만 청약을 하실 수 있어요. 계좌를 개설하실 땐 어플이 편하니까 비대면으로 개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렇게 증권사의 이름을 검색하시고 계좌 개설이 포함되어 있는 어플을 받으셔서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면 돼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는 본인 신분증, 그 다음에 은행 계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계좌를 개설하는 화면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주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계좌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중개형 ISA 같은 경우에도 공모주 청약은 가능한데요. 그래도 나중에 청약을 하고 난 뒤에 출금을 할 때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주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계좌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특히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CMA라고 되어 있는 계좌는 청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하실 때 CMA로 되어 있는 계좌는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20일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분별한 금융권 계좌를 만들어서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개설을 할 때 20영업일이라는 개설 제한 기간을 둬요. 금융 계좌를 만들었으면 20영업일 동안은 계좌를 만들 수가 없는 건데요. 거의 한 달 동안 계좌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니 히릿 그러면 20영업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 내가 계좌를 만들려고 했는데 20영업일 제한이 걸려있대. 나 이거 도대체 언제 풀리는 거야? 라고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카카오톡에 접속을 하셔서 카카오뱅크 고객센터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고객센터 채널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채팅을 눌러서 날짜 계산기라고 입력을 하시면 20영업일이 지난 날짜를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좌를 개설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앞에서 20영업일 제한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공모주를 하려고 보니까 증권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주관사 계좌를 다 개설을 해야 되는데 20일 제한에 걸려있으니까 한 달에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뱅크를 접속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고 쭉 내리다 보면 증권사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제휴 서비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면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5개 증권사의 계좌를 20일 제한이 있어도 개설이 가능해요. 그런데 20일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라도 개설을 했다면 그때부터 20일 제한은 있다는 거. 그래서 타금융 계좌를 만들 수는 없고요.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20일 제한이 있어도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로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좌를 개설하실 때 카카오뱅크를 현재 보유 중이시라면 5개 증권사를 제외한 1개 증권사를 개설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1개를 개설했기 때문에 20일 제한에 걸리게 되겠죠?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20일 제한이 있어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5개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없다면 카카오뱅크를 개설하셔야 되고요. 이때 1개를 개설했기 때문에 20일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은행 계좌든 증권사 계좌든 모든 금융 계좌는 20일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카카오뱅크로 5개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청약을 준비하려면 계좌는 준비가 됐으니까 돈을 준비해야 되겠죠? 공모주 청약을 할 때는 일종의 계약금처럼 청약하는 금액의 일부를 미리 납입해야 하는데요. 이걸 증거금이라고 해요. 공모주를 청약할 때는 증거금이 공모가액의 50%이기 때문에 100%의 금액을 모두 마련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균등과 비례라는 개념이에요. 공모할 때 주식을 신청하는 대로 무조건 다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발행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신청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정하는 것이 균등 청약이고요. 신청한 수량을 기준으로 많이 신청하면 많이 신청할수록 더 많이 주는 게 바로 비례 청약이에요. 그리고 공모주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물량을 배분할 때 균등과 비례로 나뉘어서 배분을 하게 돼요. 일단 대부분 균등과 비례 물량이 50대 50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신청을 균등과 비례로 나누어서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모두 일괄 청약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청약할 때 청약을 하면 균등과 비례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균등 청약은 균등 물량 내에서 신청한 사람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10주를 신청하든 20주를 신청하든 100주를 신청하든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동일해요. 그래서 굳이 20주, 30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반면에 비례의 경우에는 많이 청약할수록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청약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비례에도 당연히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돈을 많이 넣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례 경쟁률이 100대 1이면 100주를 신청하면 한 주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100주를 신청해도 한 주고 130주를 신청해도 한 주가 되겠죠? 그래서 청약 마감일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경쟁률을 보면서 청약을 한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역급 공무주의 경우 몇 천만 원을 청약해야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경쟁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LG엔솔의 경우에 20주를 청약하면 더 많이 받나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거의 100% 확률로 20주보다 경쟁률이 더 높을 거기 때문에 결국 10주를 신청하나 20주를 신청하나 균등 청약으로 받는 수량은 같다는 거죠. 그런데 기립과 히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부분을 균등 청약으로 진행했어요. 그러면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산 방법에는 청약 수수료는 제외되어 있고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예요. 그래서 균등 청약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모가가 한 주당 30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에 10주를 곱해주고요. 거기서 증거금은 50%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하시고요. 그러면 균등 청약을 하시려면 150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겠네요. 그런데 증거금을 50%를 넣었다고 해서 공모 가격 자체가 50%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주를 배정을 받았다면 환불일에는 한 주 가격인 30만 원을 제외하고 120만 원만 환불이 된다는 점 그리고 6주를 만약에 배정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50%의 가격을 냈다는 건 총 5주의 가격만큼만 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납입한 증거금에서 한 주 가격이 모자라요. 맞죠? 그래서 한 주 가격인 3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추가 납입을 하면 6주를 받는 거고요. 만약에 이때 하지 않았다면 5주만 배정이 돼요. 그러면 힐이 최소 청약 수량이랑 이런 걸 내가 확인하고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릿이 매주 주말마다 다음 주에 있을 공모주의 최소 청약 금액도 알려드리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돈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청약 당일에 청약 시간 내에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 청약 시간도 있어? 라고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부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청약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후 4시가 지나고 나면 청약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건 청약건마다 시간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아까 전에 만들었던 주식 계좌 있잖아요. 그 주식 계좌에 돈을 입금을 하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중복 청약, 이중 청약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증권사 A와 B가 있을 경우에 A에도 청약하고 B에도 청약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균등 청약이 생기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중복 청약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증권사에 한 번만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금요일에 청약을 진행했던 대신증권의 애드바이오텍을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증권사 어플마다 인터페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공모주라고 단어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공모주 청약에 대한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청약을 클릭하면 청약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균등 청약을 하실 분들은 10주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대체 입고나 환불금 대체 입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공모주 대체 입고는 내가 이 계좌로 청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좌에 공모주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계좌로 공모주를 보내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환불금 대체 입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공모주 청약을 하고 나서 배정받은 주식수를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환불금에 입금될 계좌를 따로 설정하는 건데요. 증권사마다 수수료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시려면 꼭 수수료를 먼저 체크하시고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증권사마다 경쟁률을 확인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경쟁률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청약 시간 내라면 취소하고 다시 청약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 증권사에서 주관을 하는 청약권의 경우에는 A증권사에서 신청을 했다가 경쟁률을 보니까 B증권사가 더 낮아서 B증권사에다가 청약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청약 시간 내에 A증권사를 취소하시고 B증권사로 청약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배정이 완료되고 나면 배정 결과도 어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청약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약 후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기립보다 한 주 많이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기립보다 한 주는 더 많이 받으세요. 자 그 다음은 매도하는 방법인데요. 쌍장 당일이 되면 청약 계좌에 주식이 입고가 돼요. 그러면 저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주식을 매도하듯이 주식을 매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플마다 다 다르고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서 보통은 국내 주식 잔고 또는 뭐 계좌 이런 식으로 용어가 적혀져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립전자 혹은 뭐 LG에너지솔루션 해서 입고된 주식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명을 터치하시면 보통 차트가 뜨거나 매도라는 단어가 뜰 거예요. 거기서 매도 버튼을 눌러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요. 절대 절대 실수로 매수 버튼을 클릭하지 마시고 파란색 매도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공모주에서 따상 따상 하는데 도대체 따상이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바로 더블 플러스 상한가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에는 하루에 위아래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위아래로 30%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위로 30%까지 상승하면 상한가, 아래로 30%까지 떨어지는 걸 하한가라고 해요. 그럼 따블이 뭐냐? 상장 첫날에는 장 시작 전에 공모가액의 90%에서 200%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이때 9시가 되면 그 가격이 시초가로 결정이 됩니다. 이때 공모가액의 2배에서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따블 따고요. 그 다음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그 가격에서 플러스 30%까지 오른다면 상이 되겠죠. 그래서 따상을 달성하게 되면 공모가액의 160%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모가액이 10,000원이었다면 2만 6,000원이 되겠죠? 그럼 저는 1만 6,000원의 수익을 얻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공모주 청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전에 올려드린 공모주 Q&A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도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기린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아마도?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공모주 따상하세요. 지금까지 히리시였습니다. 빠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공모주 31타 선생님은 확실히 다릅니다. 자 기름분들 딱 여기까지 공모주 설명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혹시 기름분들이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기름분들은 공모주 마스터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약하시는 모든 공모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오늘 공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 그리고 히리시였습니다. 빠이요!